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2편, 명종, 형을 죽인 이의민과 손을 잡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부터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진행을 맡게 된 성우 김석환입니다 명종 13년, 서기로는 1183년 7월 26세 젊은 나이에 정변을 일으켜서 당대의 실세였던 정중부와 그 족당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고려조정의 최고 실세가 됐던 경대승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잡은 지 4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고려사를 들춰보면 경대승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날 밤에 호련히 정중부가 칼을 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 꿈을 꾸고 난 뒤 병을 얻어서 결국 죽었는데 향년 30세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일 경대승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면 그 사실을 굳이 감추고서 사서의 거짓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병사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고려사 열전편 경대승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경대승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정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지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 것이다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러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경대승이 죽고 난 이후부터 최충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를 이의민 집권기라고 얘기하고 그 기간에 고려의 정치 권력을 이의민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대승을 두려워해서 고향인 경주로 낙향했던 이의민이 명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개경으로 올라온 때는 경대승이 죽고 나서도 거의 반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조정의 중신들 특히 무신들은 경대승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장군, 지금과 같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킬 작정입니까? 무엇이 천재이루란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전에 경인년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던 이의방은 그 세도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만 결국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거야 정중부 부자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정중부 부자 역시 젊은 경대승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되었다는 것인가? 만일 경대승이 병사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면 경대승의 목을 벤 사람이 고려 조정의 권력을 차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병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고려 조정은 우주공산이니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군 장군이 진도에 나서서 평소 장군의 뜻을 거역하던 일부의 무리들을 척살하고 나면 대왕 폐하께서도 어찌할 수 없이 장군에게 모든 정서를 의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 대목은 경대승이 죽고 난 직후의 과도기에 권력을 담아던 무신 권력자들 일각에서 일어나 씀직한 일들을 가상에서 꾸며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고려의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앞에 있었던 경대승을 포함해서 여러 권력자 이른바 무인 집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종의 무인들의 전체 집합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대표이사격 같은 그런 형태였거든요 대표이사가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 굴러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대개 구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는 역할을 조금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특별한 일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굴러왔는데요 당시 고려 조정의 무신들 중에서 다른 세력을 압도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가 중방 등을 통해서 일종의 협의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말하자면 반 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지방에서 올라온 이의민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 조정의 무신들 중에는 이의민에 필적할 만한 힘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대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미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사실은 무인집권의 체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누구가 좀 더 우세한 강력한 소위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이의민의 견줄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우에 누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의민이 그 틈을 노려서 만약에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의민을 어떤 대적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정권을 차례로 겪으면서 실권을 거의 가져보지 못한 채 허수아비 국왕으로서 무인실력자들에게 줄곧 휘둘리기만 해온 명종에게도 경대성이 병으로 죽고 나서 찾아온 그 공백기가 스스로 왕권의 위험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대소 신뢰들은 들으라 그동안 무신들에 의한 잦은 정변으로 국법 질서가 문란해지고 정사가 어지러워져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음을 짐은 부덕의 소치로 여기노라 이제부터는 군신간의 유예를 엄격히 물을 것이며 더불어 문무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위태로웠던 이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이니 문무백관은 이러한 짐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리라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모름직이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무신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노라고 선언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명종의 권력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종이 갖고 있는 권력기반은 사실 의종들이 무신들에게 쫓겨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됐거든요 즉 자기를 가장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무인들에게 명종이 했던 일들은 이 무인들의 이해관계, 이익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주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도 챙겨가는 그런 관계로 서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같은 형태로 돌아갈 이유는 하등 없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자기의 최대 권력기반이었던 무인들이 반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종은 무신들의 반란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는 태생적인 한계에다 그나마 그가 왕위를 이어올 수 있었던 지지기반 역시 무신 세력 때문이었기 때문에 무신 반란 이전에 문치시대로 복귀할 엄두를 낼 수는 없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종은 국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패야 도방에 관하여 긴이 아려울 말씀이 있사옵니다 도방이라면 죽은 경대승이 가까이 거느리면서 수족처럼 부리던 그 무사집단이 아니던가 예, 대왕패야 경대승에게 충성을 서약했던 결사대로서 경대승을 믿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여 민폐를 끼치던 자들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대승이 각오 없는 마당에 그들이 아직도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었고 경대승이 죽자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모두 모여서 마지막으로 술출염을 하고서 각기 살길을 찾아서 흩어졌다고 하옵니다 자기들이 떠받들던 주인을 장사 지내고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흩어졌다면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오나 혹 그들이 나중에라도 한데 모여서 세력을 만든다면 대왕패하께 이뤄일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흠... 그거야 그러하나 대왕패하 경대승이 정중부를 칠 때 공을 세웠다 하여 도방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던 견룡 김자격을 아시옵니까? 흠... 흠... 아다마다 그 자가 어찌 됐다는 것인가? 그 자가 지금 옛 도방의 무리들을 배신하고 폐하를 아련하러 왔사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흠... 김자격은 어전으로 들라 대왕패하 소인 김자격이옵니다 그래 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대왕패하 경대승을 추종하던 도방의 무리들이 비밀리에 자주 회합을 갖고 있사온대 사실은 난을 일으키려고 작당을 하는 것이옵니다 뭐라? 도방의 무리들이 반란을 획책한단 말이냐? 장군은 이 화급한 사정을 중방에 전하고 일각이라도 빨리 군사를 내보내서 도방의 무리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드리도록 하라 예! 대왕패하! 고려사 저려의 관련 기록을 요약하면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경대승이 정중부를 칠 때 군걸 친위부대의 일원이었던 견용 김자격이 공이 있었으므로 경대승은 그를 사랑하여 도방을 거느리게 하였다 경대승이 죽자 도방에서 돈을 모아 장사를 마치고 각기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방의 우두머리였던 김자격은 자신도 참여하였던 그 술자리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반란 음모를 하였다고 왕에게 거짓으로 무고하였다 명종은 평소에 경대승을 꺼리던 터였으므로 김자격의 상소를 빌미삼아서 중방에 명하여 도방의 무리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일단 기록에는 그 도방의 무리 중이었던 김자격이 거짓으로 무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김자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기회 때문에 자기가 소속했던 도방의 무리들을 배신하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대승은 과거 정치로의 복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분으로 그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명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김자격의 고발이 있자마자 그걸 기화로 해서 도방을 축출하는 그런 형태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김자격하고 다른 무신들 간의 일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승을 추종하던 도방의 무리들은 중방의 다른 무신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방의 무신들이 사전에 도방의 우두머리격인 김자격과 작당하여 일부러 무고를 하게 해서 소탕 작전에 나섰을 것이다 김인호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김기섭 교수는 명종이 경대승의 추종 세력인 도방의 무리들에게 소탕 명령을 내림으로써 역시 경대승의 위협 때문에 경주로 낙향해 있던 이의민과는 더 가까워질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대승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복고주의적인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금 무인들의 추대에서 올라왕이 되었던 명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경대승의 세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오히려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것은 곧 이의민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명종과 중방의 무신들과 한때 도방의 우두머리였던 김자격이 작당해 꾸민 것으로 보이는 이 도방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왕 폐하! 반역을 꾀한 도방의 무리 60여명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 싸웁니다 이제 저들로부터 반란을 모의했다는 자복을 받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따로 있다 장군 정존실을 들라하라! 이렇게 해서 어명을 받은 정존실이 그들의 죄를 취조하게 됐는데 뭣들 하느냐! 반역 음모에 가담했음을 토설하지 않는 자들은 자복할 때까지 주리를 틀도록 하라!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려사 저료에는 기어이 종자를 없애려고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채로운 것은 구강인 명종이 내시들을 시켜서 형벌의 시행이 가혹한지 느슨한지를 엿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하면 말리려고 그랬을까요? 문맥으로 봐서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왕은 내시들을 시켜서 형벌의 시행이 가혹한지 느슨한지를 엿보게 하고 드디어 모두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고문이 너무 혹독하였던 관계로 귀양 가는 도중에 죽은 자가 많았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네다섯 명에 불과하였다 경대승은 생전에 무신난 이전으로의 복고를 주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무신난 때문에 왕위에 올랐던 명종으로서는 비록 경대승은 죽고 없으나 그 지지세력이었던 도방의 무리들마저 살려두기가 두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종의 명을 받아 체포된 도방의 무리들을 취조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대부분 죽게 만들었던 악명높은 인물 정존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려사 저료에는 정존실이 도방의 무리들을 고문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기사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훗날 정존실은 언광이라는 사람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은 서른다섯근을 집값으로 정하였으나 스물세근만을 건네주었다 나리 집값이 서른다섯근인데 어찌하여 스물세근만을 주시는 것입니까요? 나머지 열두근은 네가 일단 이사를 하면 그때 주면 될 거 아니겠느냐? 언광이 끝내 집을 비워주지 않자 정존실은 요즘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형옥기관인 가구소에 찾아가서 엉뚱하게도 이렇게 무고를 합니다 이보게 우리 집사람이 은 열두근을 가지고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연광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때로 몰고 와서 강탈을 해갔으니 그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네 가구소에서는 정존실의 말이 무고인 줄 뻔히 알았으나 그의 성품이 워낙 포악함으로 하는 수 없이 언광과 그의 아내와 종과 그 이웃 사람까지 사십여 명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였다 그러자 사정이 급박하게 된 언광은 어찌해 볼 계책이 없어서 정존실에게 은 열두근을 내물로 주고 풀려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백성이 길가에 집을 지었는데 정존실이 길이 좁다고 청탁하여 집을 헐도록 명령하니 결국 그 백성이 정존실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무사할 수 있었다 그의 탐욕과 횡포가 이와 같았다 한마디로 성격이 포악하고 음흉하며 탐욕스러운 인물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명종은 경대승의 잔전세력인 도방의 무리들을 취조하는 인물을 왜 하필 그런 성품을 지닌 정존실에게 맡겼을까요? 김인호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면 굉장히 포악하고 횡포하다라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사실 이용한 거죠 명종이 얼마나 경대승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으면 도방의 무리들을 체포해서 형벌을 내릴 때 본인이 직접 가서 형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일부러 발탁한 게 분명합니다 성격적으로 강하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거죠 이 이후에는 배경이 어차피 도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역시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 간의 관계로서 서로 연결도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누군가하고는 그런데 이게 사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면 형벌 같은 걸 제대로 못할 거라고 염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명종 13년 8월 제추, 즉 제상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대왕 폐하 우리 고려 조정에서 해마다 어명을 받들어 금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있사온데 한 가지 폐단이 있어 이에 시정을 주청드리옵니다 폐단이라 하였소 말해보시오 예 사신이 금나라에 갈 때 사절단에 포함된 자들 각자가 너무 많은 토산물을 지참하고 출발하는 관계로 거쳐가는 역의 아전들은 그 물품들의 수성이 너무 힘들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사옵니다 하온이 사신들이 사사로이 가져가는 짐상자는 마땅히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제한을 둬야 할 것이오며 장차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그렇다면 당시 고려와 중국 대륙 간 대외교역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김기섭, 김인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고려와 금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소위 조국무역이라던가 사행무역, 각장무역, 민간무역, 밀무역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보는데 고려와 금의 관계는 사실상 고려와 송의 관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봐요 교역관계도 양적으로나 실적으로나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러나 고려인종대부터 대체로 고려고종대까지 전체적인 관계를 보면 거의 300회 이상 사행이 파견이 돼요 고려에서 금으로 파견되는데 그 사행을 가면서 따라갔던 사신들이 사실은 금과의 조공무역 속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물자를 말하자면 가지고 가는 거죠 중요한 형태는 역시 공무역이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 금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송나라하고도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특히 금나라하고의 관계에서는 당시 평화적인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신들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사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국가의 공식적인 물건 말고 왜 영리가 이런 물건들을 나눌을 때 힘들어 하냐면 원래 규정되어 있는 개인이 갖고 갈 수 있는 사신단이 갖고 갈 수 있는 물품이 개인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렇게 되면 그걸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좀 더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물품들을 많이 싸서 가는 바람에 당시 영리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전에 발해사를 탐색할 때 발해에서 일본에 가는 사절단의 규모가 무려 천여 명에 이를 때도 있었으며 그 사절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족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역시 사신 왕래를 통한 공무역으로 이윤을 취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역사서인 송사 고려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찍이 고려의 사절단이 우리 송나라의 들어옴에 있어서 명주와 월주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그들의 대접 때문에 시달렸으며 조정에서는 고려 사절단에 대한 담내품의 비용이 수만 양을 헤아렸는데 그나마도 고려왕에게 보내는 예물은 포함되지 않은 양이 그러하였다 그래서 송나라의 대신이 자기 나라 황제에게 고려에서 사절단이 와서 조공하는 것은 이익은 없고 대여섯 가지 손해만 있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고려의 사신들이 지나치게 많은 고려의 토산물들을 송나라나 금나라로 반출해 가서 사익을 챙기려고 할 경우 벼슬아치들의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가렴 주구가 더욱 심해질 염려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고려의 교역 체계 자체를 흔들 수도 있었으니 그 역시 폐단이 되었겠죠 참고로 당시 고려와 금나라 사이의 교역 대상이 되었던 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기섭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금과의 교역에서 아주 주요한 수출 물목이라고 하면 금기라든가 은기라든가 또는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세저포, 세마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금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나라는 금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오죠 금은 또 동도, 구리, 구리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요 우리 이쪽으로 그리뿐만 아니고 소위 거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사를 소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신집권계의 어떤 그런 무인층들이 많은 물자를 가지고 가서 그것도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죠 물론 여기에서 거론한 거란사란 거란에서 생산한 비단을 읽혔습니다 고려의 대외무역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죠 그건 그렇고 재추의 상소를 명종이 받아들여서 외국에 나가는 사신들이 사사로이 가져가는 짐상자의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나 보다 했는데 고려사 조류에 이어지는 기사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뒤 장군 이문중과 한정수가 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큰 이득을 올리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왕에게 다시 옛 관례대로 회복하기를 청하니 왕이 또 그렇게 허락하였다 왕이 유약하고 과단성이 적어서 조출모개란 아침에 영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명종의 성품이 변덕이 심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무신들에게 둘러싸여서 구강으로서의 위험을 갖출 엄두를 낼 처지가 못됐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명종 13년 11월에 명종의 어머니인 태후 임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명종의 태후에 대한 효성은 지극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태후가 병이 들었을 때 왕은 여러 날 동안 친히 약을 다리고 밤에는 옷을 풀지 않았다 병이 중해지자 왕은 울어서 눈이 부었고 죽은 뒤에는 그 슬퍼함이 지나쳤으므로 재상이 슬픔을 억제하기를 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태후에 대한 명종의 효심이 극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순우라는 사람은 글 짓는 실력이 뛰어났는데 그가 한림원에 있을 때 명종이 그를 불러들여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짐의 어머님이신 태후께서 첫 가슴에 종기가 생겨 그 환호가 참혹 심각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대는 글 짓는 실력이 탁월하니 자식인 짐이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글을 지어올리도록 하라 그러자 이순우는 어명대로 글을 지어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스럼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났는데 아픔은 짐의 마음속에 있도다 그 글을 읽은 명종은 감탄에 맞이 않습니다 어찌 이렇듯 내 마음을 잘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일 때문에 명종은 이순우를 특별히 총애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승진시켜 나중에 그의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어머니인 태후 임씨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8월엔 후궁 한 사람이 세상을 등집니다 고려사는 그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던 첩이 죽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다 아니 어머니인 태후의 상을 당했을 때는 50일이 채 못돼서 복선하였는데 후궁의 죽음에 이처럼 오랫동안 정사를 살피지 않다니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무슨 신뢰란 말인가 돌아올 복자의 반찬 선자를 쓰는 이 복선이란 말은 반찬을 덜 먹고 육식을 끊었다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명종이 어머니와 후궁의 죽음에 이처럼 과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허울만 구강이지 정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 이처럼 사적인 곳에다 정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탓이 아닐까요 명종 14년 2월 팔척 장신의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명종의 부름을 받고 편전으로 들어옵니다 대왕 폐하 대왕 폐하 소장 이유민 어명을 받고 입걸하였사옵니다 잘 오셨어 잘 왔어요 짐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짐이 이장군에게 병부 상서의 표세를 제수하고 누차 사람을 보내 입걸하도록 청했음에도 소식이 없어서 섭섭하던 터였는데 이제라도 이렇듯 짐의 뜻을 받아들여주니 고마울 따름이오 황공하옵니다 대왕 폐하 자자자 장군을 위해 주한상을 마련하라 일로뒀으니 오늘은 군신지간을 떠나서 마음껏 회포를 풀어봅시다 드디어 명종이 경주의 낙향에 있던 이유민을 불러올린 것입니다 이유민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민은 경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사찰의 노비였다 경주에서 형들과 함께 물의 배로 떠돌다가 죽을 꼬비를 넘겼고 개경으로 상경하여 경군에 선발된 뒤에 수박치기를 잘해서 진급을 거듭했다 1170년에 있었던 무신의 남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등 행동파로서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발탁해 주었던 의종 임금을 무자비하게 죽임으로써 무신 정권 출범의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중부에 이어서 권력을 잡은 경대승이 그를 임금을 죽인 죄인으로 지목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경주로 내려가 칩거하고 있었는데 명종의 간청으로 다시 중앙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명종은 이의민이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병부상서의 벼슬을 제수하면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이의민을 불러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종은 무슨 이유로 경주에 가있던 이의민을 극구 불러올렸을까요? 정말로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경대승의 위협 때문에 경주로 낙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종의 측면에서도 명종은 오히려 경대승을 오히려 더 위협 요소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의민을 불러들이려고 했던 의도에는 이의민이 반려갈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의민을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보습하려고 했던 이의민을 통해서 주의 무인의 견제에 대해서 안전판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고려사에는 명종이 이의민을 경주로부터 불러올려 궁궐의 편전에서 마주하면서 이의민의 흉포함을 두려워하였으나 겉으로는 기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신을 발탁해 출세시켜준 의종을 완력으로 무지막지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으니 명종 역시 그가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차피 무인들의 세상인지라 무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명종으로서는 무신난의 상징인 이의민에게 의탁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김기섭 교수의 견해가 그러한데 김인호 교수의 의견 역시 엇비슷합니다 명종이 상대하기가 쉬운 상대 그리고 특히 이의민이 선택된 부분들은 당시 이의민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의민은 무인정변이 일어날 때부터 이미 맹활약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쯤 되게 되면 상당한 경력을 쌓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의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무인정변 당시에 이른바 행동을 직접 담당했던 그런 무신 중에 대표격이었기 때문에요 이의민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는 여러 무신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차라리 이의민을 상대하는 부분들이 명종 입장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의민이 명종이 청하는 형식으로 경주에서 올라왔다고는 하나 그때부터 전권을 쥐고 흔들 만큼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으며 따라서 올라오자마자 인사권을 좌지우지해서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물갈이를 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사의 무신정권 편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와 집권한 이의민은 무인들에 대해서 회유로 일권했던 듯하다 그와 정치적 성격을 같이한 무인은 물론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한 무인들까지도 그의 정권에 다수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렇게 짐작된다 온건 세력들도 여전히 소위 조정 내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민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일거에 소위 자기의 지지 세력 외의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다면 상당했던 그런 권력 구조상에 있어서 상당했던 그런 공백 내지는 위험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반기에는 온건 세력도 일부 수용을 하고 또 자기의 세력도 일부 참여를 시켜서 조금 더 복합적인 어떤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자기한테 위협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권력 집단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경주에서 바로 올라왔다고 해서 권력을 바로 잡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분명히 불러올리긴 했지만 올라오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핵심 부분에 한 부분을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자체를 움직이는 건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오히려 이때쯤 되게 되면 차라리 이른바 무인들의 행동파 무인들 예를 들면 한문준이라든가 최세보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문신 가운데도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했던 문극경 같은 인물들이 계속 권력 부분의 핵심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의민이 상경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왔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때만 해도 명종이 국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인사권은 행사했겠죠 이 무렵 그러니까 이른바 이른바 이의민 집권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내용들 중에는 매관 매직이나 뇌물에 관련된 기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왕이 물은 사람을 쓸 때에는 다만 패신과 환관들과 의논을 하니 이로 말미암아 매관 매직이 풍속을 이루고 뇌물이 공고연하게 행해져서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였다 패신과 환관들이 청탁하는 일이 있으면 왕은 이렇게 묻고서 뇌물이 많다 하면 기뻐하면서 그 청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시일을 미루면서 뇌물을 더 가져오기를 바라니 그런 까닭으로 측근 신하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전의 왕때보다 더 심하였다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글쎄요 아무려면 국왕인 명종이 이렇듯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뇌물을 밝혔을까요? 사실이라면 도대체 왕은 그 뇌물을 어디에 쓰려고 그랬을까요? 고려사 명종 15년 정월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왕패하 서북면 병마사로 발령을 받은 이지명이옵니다 어서 들라 지미 너를 내전으로 친히 부른 까닭을 알겠느냐? 황송하오나 패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니가 의주로 가서 서북면 병마사로 부임하거든 거란사 500숙을 마련해서 짐에게 보내야 할 것이니라 패하 거란사라면 금나라에서 비단을 구해오라는 말씀이온데 제가 부임할 의주에서는 금나라와 상호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의주에서는 조역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용주에 있는 창고에서 저포를 방출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금나라로부터 거란사를 사들이면 될 것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명종은 그처럼 무리를 해서까지 금나라로부터 거란사라는 비단을 구해서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고려사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의종 때에는 대체로 금나라에서 실이나 비단을 선물로 받으면 그 중 절반은 궁중 창고에 넣었다가 임금의 용처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태부로 보내서 공용 경비에 충당하였는데 명종이 즉위한 이후부터는 그 전부를 궁중 창고에 넣어두고 왕이 총애하는 여러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나라의 창고가 고갈되었다 그래서 고갈된 나라 창고를 채우려고 서북 병마사에게 그처럼 편법으로 금나라로부터 거란사라는 비단을 구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임금이 이 지경이었으니 힘께나 쓴다는 조정의 고위관리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 참지정사이자 상장군인 문장필 등 여러 장군이 입거래 형부상서 정세율을 탄핵하는 소를 올립니다 대왕 폐하 정세율은 일찍이 서북 병마소로 있을 적에 백성들로부터 명주실과 진기한 물품들을 거두어들이면서 공으로 바치는 것이라 거짓으로 일컫고서 자기 집으로 음반에 가져가 싸우며 또한 형부에 근무할 적에는 법조물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더 주거나 덜 주었으니 마땅히 죄를 물어서 먼 곳의 섬으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옵니다 이 외에도 뇌물이나 매관 매직과 관련된 사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시기쯤 되게 되면 벌써 명종대에서도 벌써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신들 자체에서도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족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러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사실은 관직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끼워넣는 작업들 하니까 이 시기쯤 되면 그런 부분에 전적인 개인 간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역관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주 악화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김인호 교수는 매관 매직이나 뇌물 행위가 이전에 비해서 이의민 정권 시기에 특별히 더 성했다기보다는 무신 정권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정부패 행각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체계나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되거나 혹은 그런 행위들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명종 16년 정월에 일어난 이른바 장원부 사건을 보면 당시 고려 조정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실이라는 사람이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특히 백은을 좋아해서 은으로써 벼슬과 풍개를 팔아 장사를 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다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모두 자른 다음 주둥이에다가 백은을 물려서 서울과 지방의 저작거리에 널리 구경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은을 담아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듯 사자후를 토해서 바른 소리로써 중방의 무신들에게 일갈했던 장원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말은 이렇습니다 장원부는 마침내 살해당하였으며 장원부를 중방에 고발했던 박원실은 산원 벼슬로 승진됐다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무인 집권기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어떤 그 사회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어떤 그런 견제장치가 사실 풀리게 되어버린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아주 하천한 신분들이 그야말로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학원 무인들이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이런 속에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견제장치가 풀림으로써 고려사회가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던 그런 측면과 또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견제장치가 풀림으로써 소위 뭐 매관매직이라든가 소위 뇌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부정적 요소들이 이제 소위 훨씬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기쯤 되면 고려사회가 발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따라서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물산의 유통도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을 것인데 이전의 관료체제가 무너지고 하급 무인들이 권력을 잡고 뒤흔드는 바람에 고려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견제할 장치가 풀려버려서 자정 능력이 이완되다 보니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려사 저료 명종 22년 8월에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기로 할까요 송나라 상인이 와서 태평어람을 받침으로 왕이 백금 예순군을 하사였다 여기에 나오는 태평어람은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태평어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받은 사례로 백금 60금을 하사했다는 표현 때문에 이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백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서에서 백금이나 백은이라고 한 것은 모두 은을 읽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의 고려 관리들은 집을 살 때에도 은으로 값을 치르고 심지어는 뇌물도 은으로 주고받는 등 은이 오늘날의 화폐의 구시를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명종 때에는 화폐가 따로 없었을까요? 고려의 화폐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고려사 식화지이다 그에 따르면 996년 성종 15년 음력 4월에 철전을 주조했다고 돼 있으나 널리 통용된 것 같지 않으며 그 형태도 알 수 없다 1097년 숙종 2년에 유문전을 주조해서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공설 주점을 경영하여 주화가 보급되도록 힘썼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백성들의 화폐 효용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 잘 통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6년인 서기 1111년에는 은화도 발행되었는데 그 형태는 고려의 땅 모양을 본뜬 은병이었으며 은 한근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김기섭 교수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미포, 즉 쌀과 삼배가 실질적인 물품 화폐로서 통용됐고 개경이나 소위 군현, 중심 군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배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들의 화폐로서 소위 은이나 지폐 또는 주전된 화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숙종대 주전론이 펼쳐진 이래로 고려사회도 어떤 그런 화폐의 필요성이 어느 때부터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가 아주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일반 민들의 저변에까지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지 지배층들은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서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러나 특히 그중에서도 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지폐가 됐든 주화가 됐든 혹은 한근짜리 은병이 됐든 그런 것들은 지배층 관리들 사이에서만 통용됐을 뿐 일반 민들에게까지는 유통되지는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김기섭 교수의 얘기 중에 고려에 중국돈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송사 고려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나라 연호로 경원 연간이면 고려 명종 25년부터 신종 3년에 이르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기간에는 송나라의 구리돈, 즉 동전이 고려에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었겠죠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미 숙종대쯤 되게 되면 화폐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별도로 은병도 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근짜리 부분으로 단위를 해서 은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은 덩어리를 부쉈다고 하는 작은 은 덩어리 형태로 되는 쇠은이라고 하는 형태도 만들어서 유통이 되는데요 이거는 은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는 동아시아 무역 부분에 화폐 대신으로 항상 유통이 되어왔던 기본 단위가 사실 은입니다 고려시대 내내 은으로 서로 화폐 대신 사용이 되어왔던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뇌물을 줄 때 커다란 물품보다는 은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은 얘기가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서 유통이 됐을까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하고 같이 광산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죠 보통 은광과 금광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같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광 같은 경우에는 현종 13년, 그러니까 1022년인데요 강원도 정선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은들을 발견이 되었을 텐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은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행정구역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 은소에서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결국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유통을 시켰던 거죠 은을 채굴하던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이지은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일대에 있던 옛골인데 은 생산지였던 이곳은 고려 말에 소에서 현으로 승격해 이지현이 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전승화 조규준 김태영 김두용 임정길 윤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2편 명종 형을 죽인 이음인과 손을 잡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